안녕하세요. 어만된 정하림 입니다. 이번엔 소니 rp 500 카메라의 기능 중에서 iaf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길 랩도록 하겠습니다. 통상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눈을 중심으로 해서 af를 맞추곤 하는데요. 제가 이 기능을 처음 경험해 본게 rp77 마크트 였는데 요즘 나오는 소니 카메라는 인물의 눈에 자동으로 af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일단 이 기능을 먼저 사용하려면 이 메뉴에서 얼굴인식 기능을 켜고 단순히 이렇게 하면 그냥 얼굴만 시켜서 af를 잡는 거고요.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iaf 기능이 힐 버튼 가운데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데 잡고 인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물의 눈에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. 만약 이 키를 다른 키로 할당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. 보면은 주황 버튼에 있는 if 기능을 다른 c 버튼에 설정할 수도 있고요. 다양한 버튼에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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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